2주간 후 2주간 후 3주간 후 본 부장님은 또 우리 편이네 본부장님이 너 잘해주실 거야 잘해주세요 왼쪽 왼쪽 솔저잇어요 솔저랑 맥클 있어요 맥클 솔더 둘 다 있어요 원숭이 원숭이 뒤로움 원숭이 다운 아 유즈 고맙습니다 맥크리 정면 로드오그 로드오그 디바님 조심 아 나의 신도로 로드타운 아 이 새끼 아이씨 상대 탱크 없어요 술드 짤 볼륨어 형님 지금 힐 안 들어가요 예 사라님 발릴려고 내 한 목숨 버렸네 감사합니다 사라님 사비 아 디바일까 왼쪽으로 밀고 들어오네요 디바 우리팀에 있잖아요 아 맥크리 아 윈스터 윈스터 왼쪽에 리퍼 이거 빼야겠네요 일단 비트 빠졌고 와 아 맥크리 헤드 맞았나 보다 도망가는 아니요 궁궁 1인궁 궁궁이 충전 중이다 이제 맥크리 궁 썼어요 맥크리랑 비트 빠졌고 응 맥크리 비트 리퍼 궁 조심 그 원숭이 오른쪽 위에 있어요 저 펄밤백 있어요 그냥 제 펄밤백 가서 엔진이 궁 쓰죠 원숭이 시프트 빠졌어요 뭐 줄을 걸잡겠나 우우우우우ls 호흡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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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이스 맥크리 다운 지역 리퍼 리퍼 반피 다운 원숭이온 원숭이 궁 썼어요 원숭이 궁 썼어요 원숭이 다운 나한테 왜 이래 나한테 왜 이래 아 지렸다 저 궁원 와 두명 같이 썬게 대박이었어요 우리 강 나오면 말해요 이숙 드릴게요 예 할게요 공 썼어요 오른쪽에 리퍼 있어요 나이스 나이스 야 이거 파티다 나 못할 줄 알았는데 뒤바구니 딱 그냥 호그 그래버 없어요 택백택백택백 아이씨 좋았어 좋았어 아주 좋았어 어 이번엔 젠진이 궁 언제 되세요? 둘이 언제 하죠? 원숭이 거점 다운 스킬도 없이 들어오네 볼륨은 빠졌어요 젠진이 궁 차면 바로 이속이랑 궁 드릴게요 이거 20% 더 가볼 수 있어요 리퍼 망령어 빠졌어요 쟤네 오른쪽에 있어요 이 쪽파로 우리 피가 너무 없네 이거 아이고 나 끌렸다 아 이거 먹었는데 가만 아 나 궁 있는데 아 죽었다 괜찮아 궁 아껴둬요 저 바로 가면 돼 이거 얘네 궁 다 빠졌잖아 어 저희 한 번만 뺏네 솔더 맥크리 맥크리 일퍼님 일퍼님 궁 아끼지 나 궁 있는데 아 우리 디바랑 연계하자 네 같이 가요 같이 가요 같이 같이 백 백 백 백 들어 한번만 한번만 뺏으면 되니까 지옥에서 돌아왔다 괜히 썼다 우리 팀 한 명이라도 있을 줄 알았는데 다 죽었었네 그냥 모여있는 데다 박을게요 그냥 예 오른쪽에 원숭이 반피 원숭이 개피개피 스킬 없어요 원숭이 가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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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냥 죽게요 아 아 로드오그 개피 로드오그 다운 로드오그 다운 리퍼 망령어 빠졌어요 리퍼 공주진 리퍼 공주진 맥크리 개피 맥크리 석양 리퍼 다운 리퍼 다 거점에 고릴라 릴라 릴라 맞다면 돼요 솔저 솔저 왼쪽에 솔저 개피 다운 나이스 나이스 슈가 슈릴라 원숭이 개피 다운 로드오그 우측이 로드오그 우측이 로드오그 우측이 거점 개피 다운 나이스 나이스 저 힐러 땄으니까 다행이네 짐바스 오지네 잘하네 우리 팀 사람들이 왜 자리안 안하지? 상대가 뭐 왜 안하는지 모르겠네요 자리안을 있을 거 같.. 뽑아야 괜찮을 거 같은데 상대팀 로드오그 윈스턴인 왜 뽑는지 모르겠네 나짜리아가 좋기 때문에 네 우린 뭉쳐서 계속 죽이는데 저기 뭉쳐도 못 죽이니까 뭐 안하면 우리야 좋지 뭐 아씨 상대팀에 겐트도 없어가지고 겐트도 없어가지고 예예 무슨 딱히 포그 끌려가도 방벽 좀 내는 거고 씨 상대가 조합이 너무 안 좋다 나왔네 말하기 무섭게 나오네 왼쪽에 디바 빠졌으니까 우리 파라가 좀 편해질거에요 저는 얘들 삼탱이네 삼탱 저저 피인이에요 돼지 오른쪽 저 볼륨어 빠졌어요 오른쪽에 다 뭉쳐있어요 얘들 다 불렀다 황황황황 황황황 거점 들어가요 우리 거점 들어가요 거점 들어가요 리퍼 조심 아이고 나 죽었다 리퍼 개피 리퍼 다운 리퍼 다운 리퍼 다운 볼륨어 폈어요 예 솔더같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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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림 밖에 없어 림 밖에 없어 오케이 솔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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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사람 다 딴 데로 갔다 솔져 킬 솔져 다운 아 지렸다 어 거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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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럼 백도 백도 나이스 디바 다운 이 자식이 어디서 디치기를 어디서 디치기를 어디서 디치기를 어디서 디치기를 하고 있어 디바 없으니까 디바 없어요 5대6 5대6 왼쪽 길로 가는데 왼쪽 길로 가는데 로도그 다운 이거 거점 앞에 솔져있어요 거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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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리퍼 D 리퍼 왕냥아 빠졌어요 솔져 거점 그쪽에 있어요 리퍼 다운 아 솔져 거점 솔져 거점 솔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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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D 솔져 다운 저쪽 다리아공 빠졌고 저 다리아공이랑 카라구이랑 연계하고 리퍼 그렙 없어요 아 나 죽겠다 안에 리퍼 알맹이 뭐냐 디바 알맹이 리퍼 리퍼 거점하네 거점하네 리퍼 그리고 솔져 궁 썼어요 솔져 궁 썼어요 솔져 궁 어이구 이런 아 우리 궁이 아니구나 솔져 궁 아 솔져 궁 소리 솔져 소리가 묻혔어 아 이게 이게 솔져 솔져 궁 소리가 뭉쳐 이게 뭐야 우리팀 궁 소리에 묻혀가지고 못들었어 제대로 저쪽 다리아공 거의 탔을텐데요 로도그 그램 없어요 저희 팀 2명짜리였어요 빼야되요 빼야되요 떨리면 안돼요 저 떨리면 안돼요 빼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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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떨리면 안돼요 떨리면 안돼요 3텡이라서 내가 커버 쳐야돼 다 끌렸다 아 아 안돼 저 대신 궁을 좀 채웠어요 많이 때려갖고 85% 저 이속좀 줘요 저 저 저 저 저 파티라 타고 저 파티라 치지 뼈콩 90% 오케이 이거 우리 디바 로봇하며 가져 예 디바 위에요 어이구 이프당 때릇지 이거 쥐요 더 쥐요 더 쥐요 콩헌 상대도 궁 다 있을 거에요 뭐야 왜 죽어요 저 쥐졌네 어 왼쪽으로 와요 왼쪽으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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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 들어왔어요 왼쪽 우리팀 딜러 공이 없을텐데 상대팀 자리아 잘렸어요 저거 왼쪽으로 들어온 거 이거 밀면서 가면 돼요 어그로 끌렸다 나한테 목표 정면 목표 정면 목표 정면 나이스 던지네 아 저거 디바궁 꼴이 뭐 시켰대 꼴이 뭐 시켰어 이거 이제 리퍼님 저랑 궁이랑 대기해요 제가 봐 드릴게요 얘들 안쪽으로 와요 우측에 솔져 다 들어오네 나 왔다 로고 다운 파이팅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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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가 던졌어 병신이 얘네 저 잡는다고 다섯 명 다 따라오는데 어그로 끄네 어그로 끄니까 다 따라오네 원래 저희 많이 잘려가지고 지는 거였는데 애들이 어그로 끄니까 갑자기 다 따라오길래 한순간에 던짐이 저렇게 된다고 왜 갔지 쟤들 잘라야 거점 안에 있으면 됐는데 내가 계속 짤짤하면서 거기 어그로 끌고 있으니까 미쳐가지고 다 따라오네 40등인가 50등 이럴던데 아 존나 높네 82점만 돼도 100등 안에 들어가요 아 진짜요? 예 이게 1점 차이가 엄청 커요 80점부터 그쵸 한 장이 한 장인가 85였는데 벽 8화했어요 어 우리 겐지님 끌렸다 천천히 하나씩 로드호그 잘랐어요 폴리업업 주세요 폴리업업 주세요 어 족자리야 에너지 꽉 찼어요 에너지 꽉 찼어요 아 뭐야 너무 쎄다 다시 가요 다시 늠나 쎄다 빠질 수 있나? 빠졌어요 우리에서 다 빠지고 있어 미쳐 끓일게요 예 아 저는 이어서 대기 탈게요 피가 없긴 한데 단피라서 그래도 여쩌서 솔저 보면 될 것 같은데 솔저 짤 그 누가 솔저 봐주는게 좋을 것 같아요 겐지님이 가지고 아 이 솔저 여기 있네 나 죽는다 차리야 저거 차리야 다 혼자 아 이거 솔저 같겠네 소리범 왜 차요? 솔저 토꼈어요 소리범 왜 찼어 차리야 개피 차리야 개피 내가 죽겠다 상대 팔아 개피 팔아 짤 나이스 아 나 죽는다 쉬부터 없다 아오 자리하고 맞았어요 아 호흡 피 탔어요 아이고 에이구 아 자리야 방배 없었으면 따고 준건데 잠깐만 이런거 꺼기지 가져가자 자리야 있으면 95% 확실히 힘들다 85% 아 이게 타이밍이 타이밍이 딱 자리하고 커버 칠 타이밍이 생기니까 방백만 쳐주면 충분히 잡을 수 있는 타이밍인데도 오른쪽에 로드오버 대기타고 있어요 루시오 다운 아 끌렸다 저희 루시오 없어요 저희 루시오도 없어요 로드오버 그랩 없어요 너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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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목표 목표 병장님 궁 아 아 두명이고 아무것도 안되는데 빼야되요 빼야되요 이게 왜 끌려 와 판정 건물 안에 있는데 끌려 마지막으로 아 나 개핀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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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돼 안돼 핀사야 그냥 써야겠네 그냥 쓰고 그냥 밀어야겠는데 이거 가지고 왔는데 우리 일단 뭐 시간 끌어야겠다 다 써봐요 일단 뭐 있는거 다 써봐야겠죠 일단 뭐 있는거 다 써봐야겠죠 일단 두고 다음판에 기장으로 네 이맵 더 부셔 괜찮아요 2대1이에요 우리 다른 맵 다 이겼잖아요 이맵만 지금 예 근데 우물이 로드오버 있으면 유비할 수 밖에 없어서 응 다른 맵은 다 그냥 이 맵 우리 잘하던 맵이니까 응 그리고 겐진님이 어 솔저 파라님이랑 같이 자르고 나서 다른거 봐줄 수 있나 파라님이랑 겐진님이랑 말을 맞추는게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최대한 돼지들만 볼게요 네 적 파라 또 나오면 겐진님이 파라만 봐주셔야 할 것 같은데 응 파라 볼 사람이 없네요 네 좋네 지금 솔저나 매크리가 없다 우측 힘싸움 우측 왼쪽 하지말죠 네 힘들 것 같네요 상대 3텡이라서 힘싸워만 힘들어요 그게 좋아요 파라 있어요 왼쪽으로 들어가요 왼쪽으로 왼쪽으로 오네요 솔저 반피 솔저 풀피 볼륨은 빠졌어요 뒤로 가야겠다 뒤로 가야겠다 디박 에피 파 까짐 로봇 까짐 대박 무겁어요 천천히 피 없으면 까짐 받아 권점 첨량중이라고 저희팀 두맥 잘렸어요 죽을 뻔했네 잘 버티는데 잘 버티는데 아 죽는데 이러면 빠져가자 우리 딸려갖고 자리아 혼자 왔어요? 자리아 시프트 없어요? 네 저쪽 카라가 붙어있습니다 지금 극혐이구만 로드옥 아 그래비 있을텐데 오케이 네 음 극혐이네 나 소리방도 챙겼어 오 뭐야 와 나선 로켓 던졌는가 보네 갑자기 퓨북 가진 아니 왜 퓨북 가진 빼자 빼자 로봇 살려 이거 파라다운 파라다운 파라님 잠깐 빼요 파라님 잠깐 빼요 우리 없어 없어 아 없어요? 네 저희 없어요 상대 킥 많겠는데 생각해라 갑시다 일단 디바 반피 디바 반피 상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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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루시오 없어요 상대 루시오 없어요 상대 루시오 없어요 목표 목표 조심 상대방 개피 나이스 나이스 디바 까요 디바 까요 파라 잡았나요? 파라가 뒤에 파라 파라 있어요 파라 살아있어요 왼쪽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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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왼쪽 있네 나이스 다이스 다이스 우리 궁 남은거 뭐있어요? 저요 파라님 궁하고 그 뭐야 디바님 궁 있네요 최소 20 커버일 수 있어요 아냐 공이 있으니깐 조심해요 너무 뭉쳐있지마요 디바 조심 디바 머리 위에 있어요 호그 기둥 뒤에 저희가 안으로 들어갈게요 그냥 아이 솔저 머리 위에 있어가지고 자리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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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개피 자리아 개피 오케이 자리아 다운 로도그 거점에서 멀리 있어요 로도그 뺐어요 상대가 로도그 로도그 다운 아아 떨어졌다 상대 탱 없어요 디바 밖에 머리 위에 머리 위에 파라 거기 거점에 둘 로도그 너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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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운 디바 다운 파라 공개 파라 공개 파라 조심 나이스 앞에 자리아 이거 봐줘요 나이스 어 안 떨어졌어 안 떨어졌어 파라 반피 아 파라 풀피 나 살았다 파라 계속 살아있어요 아 파라 극혀네 저거 로도그 로도그 오른쪽 왼쪽 아 허그로 아 저 파라 때문에 파라 다운 파라 로도그 다운 아 이거 가고 있구나 이 파라 허그로 때문에 지금 애들 다 왔네 한번 궁 쓰고 밀죠 네 이거 이거 궁 쓰고 밀어야 돼요 네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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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궁 쓰고 밀어야 돼요 리퍼님 위치 모른다 루슈 다운 점령부터 점령부터 이거 안에 솔드 좀 잡아줘요 리퍼님 1인공 써도 돼 1인공 써도 돼 2인공 써도 돼 2인공 써도 돼 2인공 써도 돼 3인공 써도 돼 로도그게 피 다운 아 그래버 없어도 들어갔는데 딜이 너무 쓰네 밀었어 으하하하 나 파티로웠다 나 이거 아 쏠드 다운 저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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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파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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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파라하고 루슈 살아있어요 오케 파라다운 앞에서 막아요 못들어오게 아 나이스 수고해요 나이스 아 아 처치 메달 뺏겼어 어 처치 은메달이야 잘 받겟네 이마 아 아 역시 겐지가 받는건 어쩔수가 없죠 형납살 안되네 겐지는 킬점수를 줄여야돼 진짜 아 진짜 길도 쏟았네 어이 사르셨네 으 으 으 으 으 타고양이야 열심히 일하는 것 자체가 보상이죠 으 갈고리 판정이라 너프시켜줘라 진짜 씨 그러면 로드오그 패치 다른것만 하고 아 근데 로드오그 예전에 베타때 판 갈고리 판정 쓰레기라서 버프시켜준거라서 지금 다시 너프시키면 또 뭐라할걸요 아마 벽 뚫고 오니까 이거 너무한거 아니야 그거는 그 그 프링 프링 뭐지 서버 그거 때문에 그렇잖아요 서버 팅레이트 때문에 벽 뒤로 갔는데도 끌리는 것처럼 보이는거